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 상품 투자 시 최고의 동향 파악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인스톨 하는지 보는 법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만 하죠. 보통 주식이 최고 투자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 블랙스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주식에서도 엄청난 기회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품에서도 비정상적인 흐름이 전개가 되게 되면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큰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선물 투자 말고는 없었죠. 상품이 없었는데 지금 ETN 이라는 이런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구리 그리고 원유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이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그런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쉽습니다. 그냥 접속해 가지고 이런 위험 상품인데 할 거냐 동의합니다. 뭐 이런 것 좀 하고 잘 모르겠으면 그런 거는 증권사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한 10분도 안 걸리니까. 그런 것도 일단은 등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주식과 이 상품 이런 거를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를 하기도 하고 단기 투자를 하기도 하죠. 지금 이런 내가 시간이 좀 많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 투자도 좀 병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필수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향 파악하는 툴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휴대폰은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깔아야 되고 PC는 그냥 사이트 찾아가지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 툴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정말로 강력하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이 시야가 아주 넓어집니다. 아주 넓어지니까 이거는 반드시 깔아놓고 투자를 할 때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찾아내는지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휴대폰으로 까는 방법 요거 먼저 하고 휴대폰 방법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네이버든 구글이든 이렇게 찾는 페이지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iinvesting.com 지금 봤듯이 iin 뭐 이렇게 치면 바로 investing.com이 나오죠. 자 이렇게 치고 엔터를 딱 치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자 그럼 끝입니다. 요거만 띄워놓으면 됩니다. 요거만 딱 띄워놓으면 끝입니다. 끝인데 어떻게 이제 보느냐. 자 어떻게 보느냐. 자 여기 있죠. 요쪽에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도 여기 보면은 뉴스도 이 세계 각국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 뉴스가 상당히 도움되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상품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이 페이지를 항상 열어놓고 투자하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주로 이제 휴대폰으로 열어놓고 투자를 하는데 자 이 pc로 보는 법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장 이렇게 돼 있죠. 시장 딱 하면은 지수가 있죠. 지수 들어가면은 각종 지수가 다 나옵니다. 각종 지수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주식하면은 각종 주식 미국 주식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좀 나오죠. 그 다음에 ETF ETF도 세 개 주요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주로 보는 부분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지수에서 지수로 내려가죠. 그리고 지수 선물을 주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지수 선물을 보면은 지수에서 나스닥 100 있죠. 지수에서 지수 선물 말고 이렇게 가서 나스닥 100 있죠. 나스닥 100이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 이 나스닥 선물 지수인데 이 나스닥 100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최근의 흐름이 나스닥 100의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전날 미국 시장보다 당일 오전에 진행이 되는 우리 시장이 열릴 때 이 나스닥 100 선물이 진행이 됩니다. 이 나스닥 100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이런 주가 지수 관련주들 이런 지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강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100이라는 요거를 주로 이제 확인을 하면은 좋습니다. 요 딱 치면 여기 또 나오죠. 지수. 그래서 이제 나스닥 선물과 이 S&P 500 그 다음에 S&P 500 선물 다우 30 다 나오죠. 요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통화는 이제 원달러 환율은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걸로 좀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최근에 이 필수품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삼성 원유 레버러지 원유 WTI 선물이라는 그런 ETI 상품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런 부분을 볼 때 요런 거를 볼 수 있으나 필수품에 필수품에 원유 WTI 있죠. 자 이 원유 WTI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녹색으로 들어오면 녹색으로 들어오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클로즈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시장이 열릴 때 원유 선물이 계속 움직입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원유 선물 특히 WTI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삼성 또는 신한 레버러지 WTI 선물 ETF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 이 원유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청나게 요동을 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원유가 상당히 요동을 많이 치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원유는 별로 움직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원유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죠. 아주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걸 하는 거지. 이거 해가지고 얼마 돈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최근에 지금 보면 원유가 20달러까지 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 국제유가 오펙플러스가 회의를 소집을 했죠. 4월 6일 월요일날 회의를 한다. 이런 소식과 러시아에서도 천만배를 감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내면서 원유 선물이 14.4%나 올라가 버렸죠. 이게 14.4%나 올랐는데 우리 시장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14.4% 오르면 우리 시장에 레버러지 선물 ETF 만약에 그거를 금요일날 사놨다. 베팅을 한번 했다. 그러면 그게 2500원 정도 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25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거를 사놨다. 그러면 지금 14.4%가 올랐죠. 그러면 그게 월요일날 장 시작할 때 거의 한 30% 가까이 올라서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14.4%에 시간 외에서 장이 마감될 때 아주 마이너스 5%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 5%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마감이 된 이후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섰으니까 여기에다 5%를 더해야 되죠.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러면 20% 오른 거죠. 20% 그러면 월요일날 이 원유 삼성 레버러지 원유 선물 뭐 이런 거는 시초가가 플러스 35% 수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하루 딱 투자했는데 35%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상품은 수익이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15.4%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과표 기준이 오늘하고 월요일하고 또 한 달 후 다 다르기 때문에 과표 기준에 따라서 15.4%가 될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돈을 벌어서 내는 거는 괜찮죠. 내면 됩니다. 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벌고 15.4% 내면 되죠. 돈을 잃는 것보다 낫죠. 많이 벌고 많이 내는 게 좋죠. 세금이 무서워서 나는 돈을 적게 벌 거야.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억을 벌었다. 그러면 1억을 벌고 세금 3천만 원 내는 게 좋죠. 세금은 너무 비싸서 세금 내기 싫어서 나는 이거 돈 안 벌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아무튼 15.4% 세금이 있긴 한데 당일로 당일로 매매를 하게 되면 당일에 사고 팔게 되면 세금 같은 게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수수료도 없고 그냥 내가 버는 수익을 그대로 가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품입니다. 지금 원유가 상당히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원유가격이 상당히 지금 낮게 형성이 돼서 이제 감산 합의가 되면 이게 올라갈 수 있겠죠. 크게 올라간다면 20달러 지금 이제 20 얼마 전에 20달러 했는데 지금 많이 올라 버려서 이제 거의 29달러 가까이 왔죠. 그러면 이게 지금은 좀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추세가 감산 추세로 가고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마무리가 된다. 얘가 이제 40불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원유선물 ETF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상승폭이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시장의 필수품 필수품 금값 원유 ETF 금도 내가 관심이 있다. 금이 최근에 많이 못 올랐죠. 그러면 금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해서 올라갈 것 그러면 금 관련된 그런 ETF 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여기에서 가장 볼만한 게 나스닥 100 이렇게 보면 되겠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원유 쪽 원유 쪽 이기 때문에 그건 필수품 에서 원유 WTI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만약에 내가 단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원유 변동 폭이 정말로 큽니다. 이게 뭐 하루 변동 폭이 최근에는 워낙 이게 핫 이슈라서 하루 변동 폭이 보통 10% 이상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타를 하고 싶다 변동 폭이 좀 큰 게 좋죠. HLB에서 단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정적인 묵직하게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수수료도 세금도 0.25% 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세금도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비싸게만 팔면 다 수익이죠. 그래서 만약에 단타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선물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하루만 더 일찍 소개를 했다 그러면 아주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월요일날은 기본 30% 이상 올라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월요일 당일 아침에 또 이게 선물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당일 아침 선물이 또 이제 하락을 한다면 30% 수준에서 시작을 했다가 또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거기 선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쪽을 열어놓고 나스닥 100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거의 실시간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주로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가 지수를 크게 좌지우지 하죠. 그래서 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많이 구글 구글 플레이에서 고스톱 게임도 깔고 구글 그런 거 하죠. 거기에다가 터치를 한 후에 똑같이 invest 라고 치면 되는데 영어로 invest 이렇게 쳐도 되고 아니면 한글로 그냥 invest 라고 치면 가장 위에 그게 나옵니다. 주식 외환 포트폴리오 및 뉴스 이러면서 invest 닷컴 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거를 터치를 한 후에 깔면 되죠. 그걸 터치를 한 후에 깔면 아이콘이 생기죠. 아이콘이 생기면 그걸 터치하면 휴대폰은 더 보기가 좋습니다. 이것보다 웹보다 휴대폰으로 들어가면 원자재 그 다음에 주식 지수선물 외환 암호화폐 한 번에 이렇게 메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보면 아래쪽에 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각종 우리나라 뉴스와 미국에서 나온 뉴스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데 유용한 이거는 투자 페이지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 또는 상품 투자 관련된 그런 뉴스들만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그렇게 깔아서 투자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유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